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설아! 여름입니다! 저희가 여기 왜 보였죠? 여름씨? 그게 말이죠! 크리스마스 마지 컵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조합은 우정들이 탄생시켜준 조합이고요! 이름은 정해주세요! 저희가 한 시간 동안 고민해봤는데 못 정했어요! 일단 저는 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약간 생크림 아니고 모터크림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외국식이에요! 아메리카 스타일! 네! 아주 달고 아주 예쁘게 한 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황토이가 손부터 깨끗이 씻을게요!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건 중청결! 저 손 씻는 비법이 있어요! 뭐예요? 손톱을 이렇게 세워요! 그다음에 이렇게 긁어요! 그래야 손톱 밑에 있는 샤키다운 손 씻기 때까지 다 벗길 수 있거든요! 그걸 누가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손맛을 느낄 수 있어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자! 내 스킨을 쓰려고 했는데 엉덩이 밖에 남은 게 없네요! 앞에 샤키님들 보면 왜 이렇게 손매세요? 이렇게! 진짜로요! 진짜예요! 어떻게 했는데 여튼 손안은 씻었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 장갑 끼고 할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뭘 씻었나 생각했죠? 네! 아 네? 장갑을 끼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리스마스여서 귀여워! 맞아요!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공개되는 거니까 이벤트성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저희가 이걸 끼고 깜짝 놀랐어요! 살짝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손녀딸 놀러 오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아니요! 할머니가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좋으세요! 좋아요! 그럼 제가 할머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꼈어요! 그럼 재료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당을 책임지는 분당 슈가파우더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색을 표현해줄 식용색소 식용색소 어! 식용색소 식용색소 이렇게 알록달록 알록달록 그리고 저희가 머핀은 컵케이크를 만들 믹스입니다 저희가 미리 계량을 해놨고요 아기자기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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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란 까는 거 잘 못하는데 달걀 제가 이거 팁 있어요! 뭐예요? 달걀 껍질이 항상 빠지잖아요 씹다가 김 먹고잖아요 맞아요! 진짜 기분이 그릇에다가 하면 더 식탁 같은 거 뾰족한데 이런데 하면은 껍질이 들어갈 위험이 줄어요 디오리틸에서 봤어요 여름씨 잠시만요 어머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혼자 안 들었는데 올려두고 우유 우유 8,26, 160ml 아 두 배니까? 넣어주고요 벌써 냄새가 좋다 뭐지? 식용유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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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 50g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 누르신 다음에요 이 계량컵 올려놓고 0세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합쳐져서 재밌어 무듬 빵에 이만큼 들어간다는 게 조금 속상하지 않나요? 살짝 매신감 오 됐다 오 딱 맞췄어요 딱 맞췄어요 진짜 그럼 이거 액심에 못 맞췄어요 그럼 이맥 갔어요 네 그럼 맞아요 이게 페이킹은 그란수랑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넣어주세요 오오오오 느낌 이상해 와 이 기름을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기쁘네요 행복해요 네 계란 잡기놀이 같네요 한 방향으로 섞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세워서 주걱을 세워서 섞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름 씨는 배워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학교 동아리 이런 데서 아 맞아 혹시 CA? 맞아요 CA로 베이킹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빼고는 안 해도 없죠 베이킹은 그냥 혼자 홈베이킹 저는 CA가 스케이트였어요 스케이트였어요 다 있어요 언니 네 제 CM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뭔데요 뭔데요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스케이트 아이스링크에서 타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님이 꿈꿨던 우와 언니 이거 진짜 잘 탕했네요 거의 뭐 말아다니는 새죠 네 아무하지 않아도 저희는 12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6개 분량을 두 번 넣어주세요 이제 큰 걸로 바꾸죠 네 냄새 벌써 딱 나지 않아 그쵸 약간 그 굶는 냄새 맛있을 것 같아요 여름씨 혹시 손 있어요? 저 머리 뛰고 점점 앞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니 이거 제가 할까요? 아 네 네 네 이거 흐리고 넣지 선생님 이런 반죽 때문에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팔이 짝짝이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 손만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근육이 오른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신 분 기준으로 오른팔이 더 두껍다고 저희 바톤터치 해가면서 하죠 저희 바톤터치 해가면서 하죠 발이 커진 발이 커진 발이 커진 팔 팔 팔 하고 싶었던 거죠? 팔 팔 팔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이제 주세요 네 저희가 이거 하기 직전에 우정들이 원해서 한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킹을 하게 되면 집중해서 말이 없어질까봐 ASMR 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해드리고 그러니까요 약간 순조롭지 않나요? 그렇게 느껴요? 왜 목소리가 갈라져요? 여름 씨 아 저 오기 전에 너무 걱정을 했어요 왜요? 네? 무슨 말을 하면 돼야 되나 이게 사실 이런 게 어려워요 그냥 막 말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이런 미션이 있는 게 하지만 저희는 성공할 거예요 그냥 된 거 같아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이걸 저희는 오늘 그 아이싱을 할 거기 때문에 아이싱이라는 게 그 부터크림으로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걸 아이싱이라고 하는데 아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꽉 담으면 안 되고 꽉 채워서 담으면 안 되고 조금만? 살짝 조금씩 담으면 돼요 저희 유산지 컵을 보핀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어 보이죠? 떠올려요 사실 그쵸? 3분의 2만? 네 떨리게 엄청 부터 아니 여름씨 너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괜찮네요 부풀어 올라와서 그 컵케이크 같은 거 먹을 때 빵이 더 많은 게 좋아요? 크림이 더 많은 게 좋아요? 저는 크림이요 어 난 빵 왜요? 느키해 아 그게 좀 그래 버터크림이 특히 좀 그렇긴 해요 이제 점점 사운드가 비죠 집중했어요 아 붕어빵 할 거 싶다 나도 아 붕어빵 저는 그리고 약간 모든 음식의 플레인을 좋아해가지고 아 기본? 네 기본을 좋아해고 막 들어간 거 싫어 나도 뭐 언니는 근데 갑자기 베이킹오버 했어요 아니 빵을 좋아하니까 한번 해볼까 싶었구나 빵을 한번 만들어보면은 어떨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라고 막 먹다가 근데 만들어보니까 재밌지 않아요? 재밌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어려워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무게 다 돼야 돼요 응 그냥 막 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한 말이 가장 중요해요 용량을 넣는 게 맞아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사실 베이킹이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요리학원을 다녔으니까 다른 요리도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베이킹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베이킹 맞아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빵이 안 만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저희가 앙버핀 틀에 넣었는데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설레는 근데 막 꺼내는 날 새까맣고 그럼 되게 재밌겠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은 꼭 예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30분을 돌려놨어요 잘 구워지면 되겠죠? 저희가 먹을 거니까요 이제 버터크림을 만들 차례입니다 저희 버터크림을 만들 건데요 저희는 450g의 버터를 다 투하해 줄 겁니다 다 투하 투하 꼭 실험에 뒀다가 쓰셔야 돼요 30분 정도 이제 간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해요 무서워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다리미 아닌가요? 다리미같이 생겼지만 진짜 핸드믹서고요 오 냄새 봐 냄새 안 드시죠? 이 버터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게 좀 꽤 걸려요 한참은 저속으로 저속인데? 무서워 어머 세상에 이래서 정도 걸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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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원래 그래 많이 놀랄 수 있죠 아 너도 그렇게 화를 내죠? 아니 화를 이게 입서기가 좀 세네요 버터를 크림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 만들면 하얀색으로 변했고 이게 나중에 다 만들면 하얀색으로 변했고 생겼으니까 스파파우더를 여기까지 제가 넣어볼게요 110g 먼저 다 넣어볼게요 버터를 한 번씩 여러분 이렇게 떨어뜨려주세요 버터라서 아 맛있는데 계속 달라붙거든요 언니 괜찮죠? 언니 다시 베이킹 안 넣는 거 아니에요? 한 끊어봐 아 아 아 똑똑해 그래서 설립니다 여러분 아 아 아 그냥 어차피 언니 막 달게 만들던 것도 있는데 달게 만들어 볼까요? 달게 살자 달게 살자 인생도 퍽퍽한데 이거 퍽케이크라도 달게 해가지고 퍽케이크라도 달게 해야지 요즘 세상처럼 퍽퍽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어디 못 나가시잖아요 집에서 외국에서는 집에서 이렇게 케이크 아이싱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는데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따라해도 좋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대단한 거 같아요 근데 이거 베이킹하는 우정들이 보면 진짜 웃기겠다 왜? 이미 총 보니까 얼마나 웃기겠 중간전거보다 맛 보고 싶은데 먹어볼래 언니? 진짜 달 거예요 진짜 달 거예요 아 가지 왜? 아니 이거 슈가파트 다 넣은 거야? 이거 하나 더 넣어도 돼 달기는 안 달아요? 하나도 안 달아 좀 넣어야겠다 먼저 넣어볼까? 삼기란? 응? 아니 저희 엄마는 음식 끝난 맛없는데 삼기란으로 다 먹는데 저희 엄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위아래 한 번만 바꿔주실 수 있어 뜨거워요 뜨거워요 이거 장난치고 그냥 그냥 한 번만 열면 돼 아 근데? 몇 초 몇 끈냐고요? 이게 안 나 망한 거야? 망한 거야? 어떻게 생겼어 난 얘만 한 거야 오! 오! 냄새 진짜 대박이야 냄새 짱! 나만 이게 위에만 입어봐 그럼 밑에 안 입었을 거야 그래? 그래? 두껜 이거 내 손이 안 입었어 여름 씨 야구하시는 거 아니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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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부풀어 오늘 봤어 여름 씨 지금 볼까요? 아! 여름 씨 아! 어떡해! 됐다 아니 여름 씨 잠깐만요 근데 저거 왜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위에만 있고 저희가 중자레인지 아이싱 해야 돼 이거 깎아야 될 거 같아요 원래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한번 먹을게요 한번 먹을게요 언니 왜 자꾸 막 봐요? 아니 인정할 수 없어서 언니 근데 버터크림 원래 이래요 왜요? 근데 잘 만들긴 했어요 우리가 언니가 베이컨 방송에 단 위킹이 아 이런 거 같은데? 아니 언니 팥을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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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게 어떻게 해서 하겠냐 아니면 깨끗한 숟가락으로 꼭 찍어보면 안 익으면 반죽이 여기 묻어 나와요 어 이렇게 하겠나 아 다 익었네요 좀 깎을까? 그러게? 아니 이런 건 좀 깎아야 돼 그럼 깎은 건 어디다 둬? 맛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여러분 아이싱 하려면 위에 눈면이 많이 남으면 너무 볼록하게 올라왔다 그러면 깎아주시고 남은 거는 드시면 됩니다 음! 맛은 있어 맛없어? 너무 맛있어 아니 맛없어요? 아 너무 맛있어 카스텔라 같은 맛 카스텔라에 조금 버터 많이 있는 맛? 이제 아이싱을 나머지 색에 구워지는 동안 아이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니는 무슨 색 할 거예요? 하얀색 그럼 하얀색? 그럼 이거 그냥 쓰면 돼 이거를 짤 주머니에 넣어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스팸출러로 넣어서 써도 되고 주황색이랑 뭐랑 섞어야 되지? 그럼 주황색 먼저 넣으세요 갈색, 검은색 섞으면 될 거든지? 주황색이랑 뭐랑 섞어야 되지? 그렇죠 위에 크림 그냥 덜고 그걸로 이렇게 펴바르면 오 됐다 제발 여러분 갈색 같아요 안 갈색 같아요 제발 와 예술이다 됐어요? 오! 익었다 저는 흑인자 루돌플로 갈게요 여러분 갈색이 안 나와요 제가 오면서 영상을 봤는데 이 아이싱이 쉽지 않더라고요 영상 보면 엄청 쉽잖아요 쓱쓱 그냥 하면 끝나고 응 근데 쉽게 안 나와요 아 뜨거워! 리허아 리허아 와! 너무 뜨거워 놀라셨죠? 우정이 여러분 저 괜찮아요? 우정이 우리 미안하다 할 것 같아 다시나 시키는 것도 생각만큼 안 나오죠? 그럼 그냥 색상을 먹물을 이걸로 짜는 게 어때? 어? 줄 흘릴 거 같네 그럼? 다 해봐라 오! 오!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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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워 유레카 오 쟤 똑같아 근데 쟤가 오늘 잘 짰다 응 따서 쟤 우와 예뻐 예뻐 안 꼈다 똑같아 가오이 가오이 스트로 다 묻었어요 여러분 저 맨손으로 할게요 저 손 씻었어요 아 눈 그렸어 눈 봐봐 아 귀여워 공사리 같긴 한데 볼 따라 조금 공사리 같긴 한데 짠 이제 루돌프는 빨간 코니까 빨간 코 원래는 양말이었는데 그냥 까만 모자 쓴 남성 뭔지 몰라요 뭐 짠짠할 수 없고 어떻게 어쩌다보니 일이 좋겠는데요 자 다음은 진짜 이번에 제대로 갑니다 루돌프 이게 조금 이상한 루돌프 어 이제 좀 괜찮지 않아요? 루돌프 좀 잘했어 오 귀여워 그쵸 괜찮죠 어 오늘 잘했다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양이도 진짜 잘 맞는거 오 진짜 예뻐 괜찮죠 여러분 트리까지 완성 그래도 예상외로 여러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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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예뻐 이거 중간에 저부터 소개할게요 네 오늘 컵케이크를 만들어봤는데요 크리스마스 기념 제가 만든 컵케이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 일단 이게 저예요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제가 겨울에 모자를 자주 쓰기 때문에 파란 비닐을 쓰고 있는 저와 그리고 하트는 사랑을 끌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양이입니다 이게 진짜 뭐 킬링포이즈 이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똑같은 네 양이와 어 누노는 겨울을 올해도 함께한다 이런 의미에서 토크에프스터 잘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씨는요 네 저는 스토리는 없지만 제가 만들고 싶었던 루돌프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거 그리고 트리 크리스마스 기념 괜찮죠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보컬 저는 스토리 느낌으로 갖고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양이랑 이 모자 쓰는 친구 굉장한 여러분 시작과 과정은 굉장히 혼란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예쁜 컵케이트 맞아요 탄생을 해서 누가 먹을까요 과연 멤버들이 먹겠죠 저희가 만들었는데 네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봤으니깐요 여러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24일 뭐 집에서 따뜻하게 가족분들이랑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커피 완성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 리 크리스마스 메이 리 크리스마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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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감사합니다.